마다 TV 뭐야? 닭이랑 똑같은데? 아니. 알았음. 으아아아아하 며스틱 안녕하세요. 이보이기아 로즈 1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산 박스인데, 뜯는 겁니다. 옛날에 산거에요. 옛날이라는거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무편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옛날 카드는 이렇게 옛날에는 맨 앞에 VMAX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부턴가 맨 앞에 특일 땄습니다. 특일 여러분들 보셨죠? 특일입니다. 저한테 많이 없는 특일이에요. 이게 슈퍼레어급에서 나오는 센터링도 좋고요. 좋습니다. 와 이쁘네요. EV가 EV 특일이 저한테는 많이 없어요. 저희한테 저희가 두 장인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장. 근데 나왔습니다. 많이 없는거 나왔네요. 좋습니다. 추핏선더 나오면 또 안되는데 와 근데 나왔네요. 좋습니다. 와 대박이구요. 잠시만요. 자 자 자 땅 슈퍼레어급으로 한 장이 나오면 또 안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이 끝이에요. 더이상 안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바닷스 아 다음 자, 레피아, 유익스 아, 조이맥스 카드로 나오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굉장한 카드가 나온 겁니다 자, 부스터 보이 조이맥스 카드 조이맥스 카드 조이맥스 카드 조이맥스 카드 조이맥스 카드 리피아 V 수퍼래요 이게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투자개 나왔습니다 화려한데 와 저는 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나왔어요 와 어이가 없는데 아 아 아 피아 수퍼래요 와 와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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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렇게 보냉스 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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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냉스 보냉스 폴리카 폴리카 아이츠 로프트 이게 말이 안되는데 주장이 뜨는게 V카드가 3장이 나왔고요 원래는 4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VMAX 2잔 이게 리피아 슈퍼레어 AV V특일 이게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와 특기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와 이것도 확장팩에서 와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박입니다 이 영상은 우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AVV특일도 많이 없는 카드고 리피아 V스퍼레어도 그렇게 많이 많은건 아니에요 좋은 카드 없는 카드들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안녕